이인재 원장님이랑 김진호 원장님이랑 왜 아이패드를 요새 그림 그리시잖아요. 두 분 다 실력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낮은 아니야. 갑니다. 어, 근데 저희 팀을 먼저 짜보려고요. 이인재 원장이랑 김진호 원장님 혹시 같이 하시고 싶은 인물 있나요? 어, 껐어. 이인재 원장님이 날았어. 배터리가 2커너더여서. 정수원장님 가위바위보 하시죠. 네. 가위바위보. 둘 다 가위인 거 같아. 다시 가위바위보. 아니, 둘이 뭐야. 또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저는 제 사랑 대표 원장님이 하겠습니다. 네. 네. 인재 원장님. 시작. 네, 인재 원장님. 시작. 몇 개 다 반영자가 이렇게 맞추는 건가요? 어, 이 조금바위보. 지금 하나는 소재료를 맞추는 건가요? 미션. 께. 그렇죠. 이게 100종 안에 많이 맞추는 거예요? 네. 정수리 잘 먹어? 정답! 아 진짜? 너무 어렵네요 UFC 덕투기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UFC 역투기 맞아요 김진호 원장님 맞히셨어요 덕투기 1점 얼마 하면 이기겠네 갑니다 갈게요 시작 기절개야? 모발이지 정답 봉구야? 승강크? 누구? 강백호? 정답 강백호를 그리라고 한 거예요 몇 초 남았어요? 이건 맞춰야 되는데 30초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몇 초 남았어? 2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습니다 파투? 누구야? 누구야? 누구냐고요? 이거 맞춰 안 가르쳐 줄 거야 누구야? 이분 제 성함 모르는데 아 이분 알아요 잘 봐봐요 민지원장님이요? 저를 떼어내려가신 것 같은데 꼰민아 꼰민아 NHI 두건소 생겼고 파투 있고 완전 잘 그렸구만 아니 지금 저번주까지 길었어 이게 지금 추노 할 때 추노 할 때 아 맞다 맞다 저는 그 파투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고 패자팀이 승자팀한테 아이패드 에어맥인가? 에어맥인가? 뭐였지? 뭐 사주는 거였지? 피디한테 선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엠짧 탈모 엠짧 탈모 아하잇 그 다음에 아하잇 그 다음에 이거요? 응 꼬린아 기둥이 밟힌다 아하잇 그 다음에 이거 아이언맨 아하잇 아하잇 나 쓸 줄도 모르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거 탈장인 줄 알고 이게? 이거 탈장이야 이게 꼬리지 이인 원장님 거 맞춰봅시다 와 근데 뭐 신사인당 아닌가요? 형은 네 아니사인 나 아니야? 접니다 저 아하 누구? 누구? 이수익 원장님이요 아 이수익 원장님이에요? 신사인당 신사인당 이수익 원장님이랑 신사인당이랑 닮았어 아하 나가신 거 같은데 아하 나가졌어 당황하졌어 당황하졌어 죄송해요 제 신미안이 쓰레기라 그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해 그게 상처 받았잖아요 그게 신사인당이라고 그러니까 아하 큰 상처 받았네 빨리 빨리 잡아와야겠다 배터리가 다 된다 잠깐만 보고 올게요 그거봐요 이수익 원장님 어디 딱 알아보셨네요 원장님 제 프로필 사진이라서 저도 적응이 안 되는 제 프로필 사진이라 제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이거 보고 그리진 거 같아요 그죠? 네 또 또 두 번째 문제 또 맞춰보자 잘 그리신다 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먹었너라? 우와 오 맞아요 맞습니다 진로 소주로 저 번데기를 잡는 건가? 저 오른쪽 왼쪽 파리채로 번데기 이제 먼저 힌트 주세요 힌트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옆에 들고 있는 거는 약간 상? 상 아 땡큐 봉준호 근데 진로는 뭐야? 네 상 받고 밤새 소주 마실 거라고 아 저거 번데기는 뭐예요? 좌 두석 편한 사이트 아 편한 사이트 익이 원장님 이거 그 프로필 사진 유튜브 좀 써주세요 школ비 시동 이들 에 국유 복 colle disp 갖 polls